여군 비율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군 비율 가장 높은 나라 TOP9 어떤 나라의 여군이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장 9위 터키 0.3% 8위 인도 0.7% 7위 한국 7% 6위 폴란드 7% 5위 영국 11% 4위 독일 12% 3위 프랑스 16% 2위 미국 17% 1위 헝가리 20% 반면 여성 입대율이 현저히 적은 나라는 인도 0.7% 터키 0.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비교를 위해 순위에 넣었고 나토 내 비교 기능 데이터가 없지만 이스라엘, 모로코, 북한과 같이 여성 징집을 시행하는 국가는 당연히 여군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은 1950년에 최초의 여군 부대인 여자 의용군 교육대가 탄생하면서 여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군은 12,600명이며 전체 6.8%를 차지합니다 북방부는 여군 비율을 21년 8.1%, 22년 8.8%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여성분들이 직업으로 군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멋있고 정경스럽더라고요 저도 길거리에서 제복을 입고 휴가를 나온다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색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